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2021년도를 맞아서 19개 분야의 정세화 정책 글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글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은 2019년 12월 말에 조선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경제 제재 그리고 태풍 피해 그래서 세 가지 고난이라서 3중고 영어로는 트리플 디스프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극복을 한다. 그 방식은 정면돌파라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을 비난하다 보니까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면돌파의 힘으로써 그걸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은 끊임없이 자력갱생. 자력갱생이란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는 회복할 수 있는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특히 수입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면돌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자세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모든 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사상문제로 간주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깨봐야 할 것은 북한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가 특히 유일하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다 있는데 중국 국경을 막으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기간 동안 3, 4분기에 북중 무역량이 거의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3, 4분기에 북중 무역량이 2019년도 대비 73%가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고 무역량이 73%가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에 큰 타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고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계획 경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시장이 확산이 됐었는데 많은 공산품이 중국 제품이 많이 수입을 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국가에서는 수입병을 없애야 된다. 즉 중국을 지칭하겠죠. 중국으로부터 물건 사오는 것을 줄이고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된다. 자력갱생 이런 것을 내세우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정부에서는 북한 당국에서는 또 다른 주민동원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0일 전투라는 걸 내세워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생산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연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 행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플라이넷이겠죠. 이 행성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제재로 힘들고 고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직면하는데 이것을 모두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 집안의 일처럼 떠맞는 고마운 국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주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김정은이 8차 당대회 그러니까 8차 당대회는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는 김정은이 취임이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나름대로 제시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기존에 하던 것과 비슷한 정책이 유지되어 있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국가를 발전시켜보고 싶지만 가진 여러 가지 내재적 조건들이 결국 그런 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 경제의 더 일기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자력갱생이나 주체화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봤을 때 진정으로 어떤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이 보장되고 특히 개인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어떤 체제전환적인 정책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나가서 많은 경쟁력을 키웠다고 보는데 북한은 그런 문제를 끝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북한의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도 수익성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결국 북한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중단되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생각에는 북한이 손을 벌리고 나오면 한국과의 경제 교리 협력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지도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걸 보신 것처럼 금강산에 있는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건설한 시설물들을 다 헐고 자기네가 새롭게 하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인데 이러한 식으로 자기들이 주돌해서 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아서 사실 남북관계를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최근에 KBS 국민통일의식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북한에 대한 인식이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8년도가 33.7%인데 2020년에는 43.7%로 무려 10%가 증가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과거 2018년도 41.7%에서 2년 지난 현재 65.4%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사업이나 북한 핵 또는 경협도 모두 부정적인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있었는데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한 군통신선을 차단했고 또 한국 지표에 총격을 가했고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개성의 공동연락 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을 보면 결국 2018년 9.19 군사 합의도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또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안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남한 동포들에게 정의 보내고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극복돼서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맞이 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과 전혀 다르고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속마음은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우리는 핵 위협을 포함한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의적 정당 방위의 수단을 전쟁 억제로 계속 강화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진정으로 남북관계 화해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제안한 적이 아직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아직은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남북한 정치, 군사협력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한국이 잘못하기보다는 북한이 아직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변화의 영역도 당장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같은 것. 그래서 그 대신에 남북한 경제협력 사안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내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타결이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남북한 경제협력 사안도 사실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재개로 인한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립도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지만 그 달성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북한이나 결국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그 이유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체제에 대한 두려움 또 자국민들이 너무 한국에 인제. 쉽게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염려들이 다 겹쳐서. 그렇게 겉으로 강경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유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인데. 이러한 면에서 현지와 같은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고립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남북관계는 그렇게 쉽게 잘 화해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북한이 모든 것을 다 좀 양보를 하고. 양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요. 국제사회의 룰을 따라주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